고린도 전서 9장 16절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손길을 잇기 쉽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초자연적입니다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갑작스러운 천둥, 번개처럼 올 수도 있고 또는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새벽빛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오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초자연적인 흐름과 함께 오며 언제나 희열이 동반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초자연적인 깜짝 놀랄 부르심이 당신의 삶을 휘어접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 및 성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자신에게 맡겨진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초자연적 부르심을 망각하여 왔다면 당신의 상황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는 당신의 기질적인 재능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기보다 먼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고려하여 왔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으며 그 어떤 것도 소명을 이루려는 그의 노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람들에게 역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그들의 모든 수고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하면 주님은 당신의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당신이 닿을 수 없는 당신의 깊은 생명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조화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닿을 수 없는